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생새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나 까라 그래 마트에서 파는 새우입니다 새우가 엄청 싱싱하진 않지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그럼 새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새우의 장소 마트에서 파는 새우의 장소 보호하는 장소 보호하는 장소로 마트에서 파는 새우의 장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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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딴 다음에 몸통이 있잖아요. 이 몸통에서 허리 부분을 끊습니다. 마직. 거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앞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뒤에만 남죠. 여기를 딱 잡고 눌러요. 아직 너무 세게 눌렀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번에 따라잡을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안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나와요. 새우는 생으로 먹는걸 봤는데 죽어서 얼어있던 애들도 생으로 먹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소리를 녹음해야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쪼만한거 먼저 먹어볼게요 고추냉이를 섞어서 좀 더 큰 놈으로 촛불 초콜릿 초밥이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뒤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군요 이 시간에 어딜 가시는군요 가끔 가다시피 이 흙같은 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가 너무 나와요 너무 똑같을때 쥐는 거 같아요 그쵸? 양념장 아 초밥이 생각나는 맛인데요 초밥 준비해놓고 일단은 제일 큰 놈 한마리를 마지막으로 먹고 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간장을 원래 회는 간장맛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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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삶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를 삶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삶은 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았더니 쪼그라들어서 조만해졌어요 새우를 사용할 수 있는 새우를 사용할 수 있는 새우를 사용했다는 것을 잘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새우를 사용하는 새우는 새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와 새우는 새우는 새우에 새우가 끝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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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껍질채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간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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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를 먹었는데 좀 더 많이 드세요 많이 살걸 그랬어요 20마리는 먹은거 같은데 먹은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입하실때 많이 사서 드시는걸 추천하겠습니다 치킨 한마리 사올걸 1플러스 2플러스 레드콤보 시켜먹어야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3플러스 fl針 버터 4 1 2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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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